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영양성분과 약효가 월등한 꾸짚뽕법제 및 복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꾸짚뽕은 복나무하고 생김새가 비슷하다 해서 어원이 생겼으며 이쁜 감나무처럼 생겼습니다. 가을에 달리는 열매는 산딸나무하고 많이 흡사하고 나무 중간중간에 가시가 있는게 큰 특징입니다. 야생 꾸짚뽕은 산끼슬기나 비탈진 곳 바위 틈에서 종종 찾을 수가 있고 약효의 우수성으로 최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성미는 달면서 평하거나 따뜻하고 독이 없다고 했으며 뭉친 어혈을 잘 풀어내고 풍호로 인해서 귀머거리가 됐을 때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잎을 잘라보면 이처럼 하얀 진액이 많이 새어나오는데 여기에는 진통과 마취성분을 일으키는 모르핀이 소량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재생을 돕는 리보플라빈 성분이 노화와 피부건강을 이롭게 만들고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는 글루타민산과 간을 해독하는 아스파라긴산도 풍부합니다. 식품영양학 자료에는 칼슘이 봉입성분보다 무려 45배에 이른다고 하며 우유에 비해서는 15배나 많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꾸짚뽕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관절과 뼈에 생긴 염증에 직간접적으로 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동아대학교 항산화 활성 분석 자료에서 생체막 지질과산화 억제 정도는 꾸짚뽕나무 줄기껍질, 봉나무 줄기껍질, 꾸짚뽕나무 잎, 봉나무 미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생체막은 세포나 세포소기관의 겉을 싸고 있는 막을 말하는데, 이는 생리활성을 유지시켜 면역력 강화와 피로개선, 노화 억제, 체지방 감소 등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꾸짚뽕에 함유된 비타민A는 단호박보다 10배나 많고, 당근은 6배로 매우 풍부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비타민A는 눈 건강에 직결되고, 피로회복에 좋은 효과를 가져와 백내장 및 황반변성의 눈병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눈병치료에는 꾸짚뽕 껍질을 벗겨내어 진하게 달인물로 눈을 씻어주면 되고, 그 달인액을 마시면 건조증과 막막증을 막아 시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짚뽕 추출물은 암세포 사멸작용이 매우 탁월해서 폐암과 위암, 간암, 유방암, 배장암, 자궁경부암, 피부암, 유방암에 7종의 암세포 사멸효과가 있음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 없이 정상세포에는 큰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7종의 암세포에 대해서는 높은 세포독성을 보여 항암치료에 매우 적합함을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꾸짚뽕은 화학요법이나 방사사선요법을 쓸 수 없는 환자들한테 써서 좋은 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206차례의 소화기암 환자에게 꾸짚뽕나무 추출물을 투여하여 71.28%의 치료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들 환자들은 10도암 46명, 결장암 및 직장암 46명, 분문암 45명으로 3사기의 말기암 환자가 91.7%였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꾸짚뽕나무는 종양을 더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아픈 통증을 가볍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욕을 증진시켜 몸무게를 늘려주고 뱃속의 복수를 없애주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말기암 환자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부작용 없이 암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는 식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항암치료에는 물이나 가지다린액을 가을경에 채취해서 물에 다려 꾸준히 내복하면 되고, 용량은 3,50g의 물 한 대를 부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의 양이 반으로 줄면 다시 약불로 다려서 하루 2,3회씩 식사 후에 마시면 되고, 몸의 전반적인 상태가 가벼우면서 호전이 되는 것을 새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덕성여자대학교 꾸짚봉으로 지방형성 억제 효과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항산화 하할성을 농도이존적으로 증가시켜 지방함량을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꾸짚봉나무 추출물은 지방축적 및 비만을 관리하는 데 있어 향후 우수한 후보물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다이어트에는 꾸짚봉잎을 건조시켜 매일 한방차로 응용하면 지방사를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만성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주는 루틴과 여러가지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 상승을 제어하는 천연 인슐린 작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당뇨에는 잎과 줄기보다는 뿌리가 5에서 10배 정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에는 꾸짚봉 뿌리를 채취해서 30g의 유근피와 조리떼을 함께 다려 마시면 당뇨혈당 수치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을에는 10시간 이상 매일 동안 산을 타게 되는데 열매로 술을 담궈서 밤에 한 잔씩 마시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을 정도이고 장기간 산을 타도 지치지가 않게 되며 정력 또한 왕성하게 일으킬 수가 있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꾸짚봉은 지금까지 특별하게 밝혀진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성분함량이 높아 꼭 소량씩 응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이 허약한 사람은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매스꺼운 복통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니 이런 분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끝으로 꾸짚봉은 봉잎보다 칼슘 함량이 45배나 많아서 칼슘이 뼈에 비정상적으로 침착하는 석회화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 이런 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